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빅히트고요. 코드번호는 35282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일 11시 4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최근에 빅히트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한 4일 전? 근데 이제 많은 관심도도 많이 멀어지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AI 기업인 슈퍼톤의 45억 원 규모 투자를 제가 추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AI 쪽과의 이런 부분들, 네이버와의 허벅 이런 거는 저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리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봤을 때 한 1, 2회 정도 리뷰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레포트가 NH투자증권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빅히트 같은 경우에 장시간 전에 조금 꿈틀꿈틀 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주는 흐름은 아닌데요. 어쨌든 최근에 좀 지수도 그렇고 빅히트도 그렇고 좀 약간 조정을 받긴 했죠. 이제 이 제목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도약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업 소식으로 확인된 플랫폼 사업 확장 여행을 반영,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 고도화 초기 국면인 만큼 중장기적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바이 그리고 탑픽 관점에서 유지했고요. 차별화된 기획력 기반의 매출 안정성이 실적으로 증명된 가운데 대형 사업자들과의 협업 소식으로 플랫폼 신사업, 외부 아티스트 입점이 본격화되는 국면 사업 구조 고도화가 시작된 만큼 단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저 확보로 생태계에 천점을 하고 YG, 그 다음에 유니버셜 뮤직그룹과의 협업으로 블랙핑크를 포함한 글로벌 유력 아티스트가 유버스의 입점함에 따라 유저 확대 효과 두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플랫폼 성장에 풍부한 유저 기반은 필수 조건이고 서비스 확대로 객단가가 상승한다. 동사 최근 투자 중인 기업군 증강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서비스 범위를 넓혀 객단가 상승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요즘에 올해 11월달을 보게 되면 애플에서 AR 글래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먼저 출시하든 약간 늦게 출시를 하든 나올 겁니다. 그래서 AR 쪽이 증강현실이나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VR 쪽도 VR 글래스 쪽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그게 출시가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 컨텐츠를 아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선점하려고 하지 않을까. 엔터 쪽으로요. 그래서 선점한 데 있어서 최근에 AI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네이버와의 협업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당사 추정치를 상해했고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구조의 고도화에 주목할 때 최근 다양한 대형 사업자들과 협업 뉴스로 동사 사업 구조 단순 기획사 비즈니스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일회성 뉴스와 아티스트 이벤트가 주가를 자주지 않은 기존 기획사와 결이 달라진 만큼 이벤트 위조의 트레이딩 관점에 중장기적 성장에 주목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상향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저는 중장기적인 부분들 보다는 트레이딩 하다가 괜찮겠다 싶으면 조금 약간 중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증권사랑 저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기존 엔터 3사와 동일한 구조의 음악 부문과 이버스를 활용해서 창출되는 플랫폼 관련 부문의 영업가치를 합산하는 SOTP를 유지했다. 그래서 산전 기존 시점은 2022년으로 변경했는데 플랫폼 부문의 새로운 사업 모델 관련 매출의 온기 반영이 2022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적... 근데 빅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중요하긴 하죠.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실적은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올해 들어 빅키트는 다양한 대형 사업자들 네이버, YG, 그 다음에 유니버셜 뮤직그룹과의 협업을 발표했고 그래서 네이버와의 협업으로 유버스 VLIVE가 통합된다. 빅키트 입장에서는 유버스의 불안한 서버를 강화하고 네이버 메인을 통한 노출로 접근성을 개선할 기회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빅키트의 자유사 유버스 컴퍼니의 구주주 지분, 현금취득 및 신주발행 유상증제 참여를 통해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유버스 컴퍼니는 네이버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인 VLIVE 사업부를 양수했다. 참고로 의상증자 가액 기존 유버스 컴퍼니 가치는 업계 선두주자인 VLIVE 가치의 4배를 상해했다. 그래서 VLIVE의 경우 MAU가 유버스의 MAU에 5배 달했으나 해당 MAU에 활용한 수익 참출 모델이 부재했기 때문이고 플랫폼 가치의 핵심은 단순 MAU가 아닌 트레인, 유저 및 수익화 모델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YG와의 협업을 통한 유버스는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두 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팀이죠. BTS, 블랙핑크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유니버셜 뮤직그룹과의 부분들은 조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짱짱합니다. 유니버셜 뮤직그룹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음.. 네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 아니면은 조금 더 아래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봤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시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주가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두 군데가 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첫 번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아래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느냐에 차이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조금 더 아래에서 내가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19만원 가격대 아니면 20만 5,800원 가격대 네. 두 개의 지지 레벨이 있다. 네. 지지 레벨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이클상 네. 사이클상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20.5 그 다음에 19 이렇게 이제 지지 레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렸다가 네. 여기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20만 5,000원대에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이 되는가를 좀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은 한 15분 봉 정도에서는 우리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래도 음 이런 이런 역해된 숄더에 기반을 두는 전략들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주요 넥라인을 좀 돌파하는 시점을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지수나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해주고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 매물 때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그널 자체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한 몇 분 정도나 아니면 몇 시간 정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조금 시그널적인 여기 단기적인 한 시간 차트나 아니면은 15분 차트에서 조금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확인 매매도 하는 것도 유효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예상매매. 예상매매.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지지로서 조금 숙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0만 5천원 그 다음에 19만원 가격대들을 눈여겨보자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 빅히트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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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